여러분 또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12페이를 볼까요? 112페이 보시면 가로 4번 마지막에 미지정 미세분제기소의 건축제한과 금필 용정률 규정 적용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건 반드시 본 시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하고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미자가 아닐 미입니다. 그래서 미지정제라고 해서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이거죠. 미지정제기소의 건축제한, 금필 용정을 규정으로 적용해서요. 1번 같이 볼까요? 교재.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죠. 네 가지를 딱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약자로 도, 관, 농, 자. 이 네 가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 거기다 줄 거예요.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 거기다 밑줄.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 거기다 줄 것 같다면 이렇게 같은 말로 그걸 미지정적 이렇게 써놔요. 아직 도시적으로, 관리적으로, 농림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죠. 이 네 중 어느 하나로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이거입니다. 이걸 미지정제라고 해요. 그럼 미지정제기에 대해서는 용도적별 건축으로 건축제한, 금필 용정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취하는가? 네모, 자연환경 보존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죠. 네모 쳐놓고 네모 안에 들어갈 그 용도적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도시적이 출제됐어요. 도시적 하면 틀려요? 농림적이 나와도 틀려요? 관리적이 나와도 틀려요? 네모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가? 자연환경 보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 전국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남쪽에 있는 전국의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걸 다시 변형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 국토를 이용을 하게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께서는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그 토지의 심수를 크게 나눠서 두 가로 정해주죠. 이 땅은 개발해서 이용해도 돼요. 이 땅은 보존에서 이용해야 됩니다. 라고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국토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을 하게 합니다. 바로 이 땅은 주된 용도가 개발 용도로 써도 됩니다. 도시지역.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을 하세요라는 땅들은 주로 농림적 자연환경 보조로 칭하죠. 그래 이 보존 위주로 이용하세요라는 땅들은 농림 아니면 자연환경 보존이죠. 그런데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존기 또 뭐가 더 보존성이 센 땅이냐 보존이 들어가는 자연환경 보존기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보존이라고 하는 것과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완충지대로써 이 땅은 보존하되 보존하되 이쪽은 개발을 됩니다. 라는 지역으로 관리적이 지정되죠. 그래서 관리적은 완충지대다. 그래서 전국토는 이와 같이 도, 간, 농, 차로 구분 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개발하기 쉽지 않는 보존성이 된 땅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이 용이한 땅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말입니다.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다 도시군관리로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하지 않아요? 도시군관리로. 그래 이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한다. 그럴 때는 엄청난 행정 절차와 행정비용과 행정량이 동원되죠. 이 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결정고시에 나갈 때 엄청난 행정량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가 도, 간, 농, 차로 다 결정되어 있느냐? 아니다. 아직 일부의 땅은, 일부의 땅은 아직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확정이 안 돼 있다. 아직 안 돼 있다. 이 도, 간, 농, 차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다. 이런 지역을 약적으로 미지정리로 한다. 그래 이렇게 미지정되어 있는 토지들은 이 네 가지 용도적 중 무슨 지역과 똑같이 이용하면 되냐? 보존성이 가장 센 땅인 자연환경, 보존성과 똑같이 이용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이 미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땅을 중계를 해나가게 될 때는 바로 이 땅이 이렇게 미지정되어 있는 토지인가 이걸 알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 땅에 대하여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체크하면 나와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이 토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계획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대요. 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지정지.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 그 중계를 하고자 하는 땅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그 용도적은 잔환경 보유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 있는 땅은 농림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으면 갈래지구로 나오고요. 이렇게 각각 용도적이 확정되면 용도적이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용도적이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다. 네 가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땅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지정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토지에 있는 땅은 네 가지 지역 중 도시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여기 있다 도시 지역에 관한 건축물 건축하셨다 그러면 틀려요. 도시 지역에 관한 건폐 용도를 정하면 틀려요. 무슨 지역을 저게 한다고요? 자연환경 보전적의 허용도는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하면 되고 건축률 20, 용종률 80인 이걸 여기다 정하면 된다. 자연환경 보전적은 건축률 20, 용종률 80이야죠. 이렇게 이걸 여기 있다 건축물 건축할 때 정하면 된다라는 것이 동그라미 1번 내용이니까 1번 내용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시고 뭐랄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이 2번은 미세분이란 말 나였죠. 그거 보면 여기입니다. 이 도시 지역하고 관리 지역은 말입니다. 다시 가늘세 나눌, 이 토지를 나누지죠. 도시 지역은 다시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그 다음에 녹지역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이렇게 나누는데 아직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것 중 어느 하나가 것으로 확정이 안 됐다. 이런 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분되지 않았다 해서 미세분 지역의 토이라고 해요. 미세분 지역. 이 도시 지역은 또 주거적은 아까도 보았다시피 전용 1종, 2종, 일반 1종, 2종, 3종 이렇게 나오죠. 주거적, 상업적, 중심, 일반, 유통, 클리닉, 공업적은 전용, 일반 그 다음에 주거적이죠. 녹적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 도시 지역에 있는 땅이 딱딱 세분되어서 용도가 확정되어 있다면 각각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검폐용률을 각각 적용하면 되는 건데 이 도시 지역에 이렇게 세부 용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는 땅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땅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느냐. 아니다. 이 도시 지역에 세분화되어 지정된 용도 중 가장 규제가 센 것이 뭘까? 보존녹지죠. 그래서 보존녹지와 똑같이 이 땅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존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고 그리고 검폐율 20% 이하, 용종률 80% 이하. 이 보존녹지는 검폐율 20% 이하거든요. 용종률은 80% 이하.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이용하면 된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여기는 생산녹지 지역에다가 틀려버려요. 보존녹지. 그 내용이니까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2번. 도시 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것도 다 줄 것이고 이걸 미세분적 그렇게 세요. 그런 지역에서 용도적별 건축물 건축제한, 검폐율 영종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보존녹지에 딱 딱 중요표. 네모치고. 그 다음에 이 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력도 세 가지로 세분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니다. 어떻게 세분됩니까. 이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바로 계획적 책임 관리가 필요하며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허용하자. 해서 지정하는 계획관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적으로 지정하는 고려하지만 농림적에 준해서 관리를 해나가자 해서 생산관리역이 지정되죠. 그리고 이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자.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자.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자 해서 지정하는 것이 보존관리역이죠. 그래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되는데 이 관리역도 보생자라고 하는 용도적이 있는 방면 아직 세분화가 안 된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이 지역을 미세분제라 해요. 용도가 아직 세분화가 안 됐단 말이죠. 이때 이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 보존, 생산, 계획관리로 확정이 되어야만 이용할 수는 아니다. 확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 관리역 중 가장 규제가 센 것이 보존관리역이니까 이 땅도 보존관리역과 똑같이 이용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관리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고 검펠이 보존관리역이 20% 이하여 생산, 검펠은 20% 이하지만 용도는 80% 이하까지 허용되죠. 그래서 이 검펠 20% 용도는 80%을 적용해서 이용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아둘 것은 보존관리역이다. 거기다 내모쳐요. 이제 정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전국토 독관농자로 아직 세분화가 안 된 미지정지역이 있다. 그러면 무슨 지역에 관한 건축으로 건축제한 검펠 규정, 용종률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경 보존지역, 도시역 내 미세분적이 있다 하면 보존녹지역, 관리역 내 미세분적이 있다 하면 보존관리역. 그래서 미자가 따라가면 보도다, 보도에 나온다. 전환경 보존지역, 보존녹지역, 보존관리역. 그때 검펠은 20% 이하, 용도는 80% 이하, 똑같다. 그래서 이 미자가 따라간 지역을 우리는 의인화시켜서 미성년자를 미자로 합시다. 미성년자를 약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적으로 미자로 합시다. 이 미자가 들어간 지역들은 어떠냐? 보존해야 된단 말이죠. 보존해라, 이렇게. 보존해라. 그래서 미자가 들어가면 보존이 나온다. 이 미자들은 28청취층이 많죠. 그래서 28청취층이 많으니까 검펠은 20%, 용류는 80, 28청취층이 많다. 그래서 암기를 꼭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 이 검펠과 용도로 적용특례가 나오는데 이 특정 지역에서의 검펠과 용류는 또 따로 특례로서 정하고 있죠.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현녹지역, 이 자현녹지역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자현녹지역은 검펠이 20밖에 인정되지 않아요. 용류는 최대 100까지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자현녹지역에 개발을 허용하자는 개발증률이 증거됐어요. 그러면 개발을 허용하니까 검펠을 풀어준다. 완화해줍니다. 얼마까지 풀어줍니까? 30 이하까지. 저 밑으로 들어가셔서 용류는 얼마까지 풀어주냐? 원래, 그 정도 일단 보십시오. 자현녹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증률은 얼마까지 검펠을 풀어주냐? 30 그리고 이 도시역 예호지역. 여기 보세요. 도시역 예호지역이라는 것은 보전생산계획관리역관리역하고 농림자하고 자연포지역을 도시역 예호지역이라고 해요. 여기를 도시역 안쪽이라고. 그래, 도시역 예호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증률. 도시역 예호지역은 검펠이 계획관리역만 빼고 계획관리역은 40이한데, 검펠이 40% 이하인데 남은 다 20% 이하예요. 그런데 도시역 예호지역인 그런 땅에다가 개발증률이 지정되어 있어. 그러면 검펠을 완화해줍니다. 40% 이하까지. 그거 받으시고, 수산양포구역은 검펠이 40. 밑에 저 밑으로 들어가면, 바로 수산양포구역은 용류는 80이다. 그래, 수산양포구역은 검펠이 40, 용류는 80인데, 이걸 암기할 때, 수사한다 형사가 팔팔해야 범죄없는다. 수사팔 암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쭉 내려가셔서 저기 하나 볼까요? 자연공원. 자연공원 검펠은 60% 이하, 용류는 100% 이하까지 풀어줍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농공단지의 검펠은 70. 공업적은 원래 검펠이 70 이하가 되는데, 그 안에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 주원산업단이 지정되면 80%까지 풀어주구나.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취락증률은 60%까지 풀어졌죠. 그 취락증률은 자연체락증 말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도시적, 에어적에 지정된 개발증률은 용률을 100%까지 풀어준다. 그래, 도시적, 에어적에 지정된 개발증률은 검펠은 40% 이하까지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용률은 100% 이하까지 풀어준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처음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쭉 넘어가시고, 116표 위로 가셔서 바로 6번을 좀 체크할까요? 6번 위에 보면 동그라미 5번이 있는데요. 5번을 좀 봅시다. 이 자연 녹적에 설치되는 도시군객시설 중 유원지. 원래 자연 녹적은 검펠 얼마입니까? 20%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 유원지인 도시군객수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때는 유원지 안에 들어갈 검을 좀 풀어주자 이거죠. 자연 녹적인데 그때는 검펠을 30%까지. 이 유원지가 몇 잔가 보세요. 유원지라는 게 몇 잔입니까? 3자니까 30%까지 풀어주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공원의 경우는 20% 공원은 2자니까 20%다. 그 다음에 6번. 6번 보면 성장관리방안이 수입되어 있는 지역에 검펠 완화기준화했죠. 거기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적에다 밑줄 거예요. 이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적에 그 건물을 좀 성장시켜서 크게 지도록 허용하고자 또 그 안에 체계적인 기반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장갈방안이 수립고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기준에 따라 그 특강특특시그노 조례로 검펠을 완화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검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때 따로 앞에 다 여러분들 완화를 하나 써보여요. 검펠을 완화 한 장소 더 풀어준다 이 말이죠. 완화 적용할 수가 있는데 얼마까지 풀었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적은 50%까지. 원래 계획관리적은 40%가 최대였는데 그것도 10%를 올려주겠다. 그래서 50% 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 생산관리적은 거기다 원래 자연녹지 거기다 줄 거 봐요. 생산관리 있다 줄 거시고 생산관리 자연녹지 원래 검펠이 20% 이하가 최고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10% 더 올려주겠다. 그래서 30%까지 풀어주겠다. 이거 봐주시고 남은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 118표로 가셔가지고 118표로 보면 그 제일 상단에 앞으로 가셔서 하나 117표를 좀 같이 보고 올까요. 117표로 보면 동그라미 5번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공공시설 부지의 부지의 제공에 대한 용적률 특례 그거 하나 보고 갈까 한데요. 다음 각호의 지역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거기다 줄 거예요. 자기의 대지 일부를 바로 공공시설에다 줄 거예요. 공공시설은 뭐예요? 공원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뭐 이런 거 철도 같은 거 이런 거 수도 같은 거 이런 거 공공시설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공공시설 하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공원, 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상할 때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를 이렇게 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게 될 때고요. 이 땅이 편입돼가지고 이렇게 도로 설치할 때에 그 도로 부지에 이 땅이 편입돼가지고 보상금 땅값 받아가세요. 그랬건만 나 땅값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도로부로 써버리세요.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기부체납이라고 그러죠. 공짜로 내놨다. 그런데 이 공공시설 용도로 내놨기 때문에 도로부로 써라. 그러면 그거 누가 이해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분에게는 그래 여기다 건물을 진다면 전체를 위해서 땅의 일부를 기부체납했으니까 좀 인센티브 주겠습니다.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받았으니까 나라에서 받았다 지자에서 받았으니까 바로 이 대지에다 건물을 질 때 바로 이걸 좀 풀어주겠다. 용경류를 풀어줄 테니까 건물을 쭉 더 올려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규정이 동그라미고 보입니다. 그때 그 지역에 그 용도적에 적용되는 용경류를 얼마까지 풀어주냐 거기 가서 보면 바로 118페이지 200%까지 풀어주겠다. 해당 용종률의 200%의 폼을 써 조례가 적은 만큼 풀어주겠다. 완화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완화해주겠다. 그 말은 두 배까지 더 늘려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대지면적이 천이었다. 그러면 천에 그 용종률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에 200%라 합시다. 200%가 있는데 이 200%의 두 배까지 줘버리겠다. 그러면 얼마예요? 400까지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대포 완화를 해주는데 그 한도는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도 얼마까지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듣냐 200% 200% 그런데 여러분 이 도로 부지 같은 또 아니면 무슨 공허주로 기부채내받던 대지소재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규정을 모든 지역에서 다 적용하느냐 이 땅 보니까 저 산에 있는 땅이고 누가 쳐다보지 않는 땅인데 도로 놓을 때에 그냥 나 기부채내받을 테니까 나도 인센티브 제공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대 더 올리도록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고요. 이 땅값이 다름도 나가는데 이걸 내놓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상업적이 있죠. 상업적. 그래서 아무데서나 이 규정을 조회하지 않고 자 어디에서만 조회하냐 빡사네 상업적에서 대지 넣어놓을 때 그리고 2번 도심의 주강용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 재건축사 불하여 정비관에서 그 땅의 일부를 내놓을 때 대지 일부를 이럴 때만 이 규정을 어디에서 내놓을 때요? 도시적의 핵심인 상업적이 있는 대지 일부 그리고 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로 어디서 하냐 상업적하고 그 다음에 주거적이서 해요. 주로 주된 장소가 도시 안에서 합니다. 주로 여기 주거적은 상업적 공업적에서도 재개발사하고 재건축은 주로 주거적 그리고 상업적에서 삽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도시에 있는 고가의 땅을 전체를 위해서 도로부지 공업으로 기부채납했다 공공세설부지로 제공했다 그럴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상업적에서 자기의 대지부를 공공세설부지로 내놨다. 그리고 도시미의 주관정체부지 상 재개발했다 체크 재건축 이런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 정비 안에 있는 땅 주인이 대지부를 공공설부로 기부채납했다 그럴 때만 그 대지의 적용도는 용경대 200번까지 좀 완화 적용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간도는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또 우리가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